아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어 1시간 동굴 윗길 깊은곳 1 아르카나 어 어 3킬이라서 흘리는게 너무 많지만은 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원 500 주주택 1점 이어고요 아신거다니 입니다 아 어 홀로 갔다와야지 갔다와야지 게임 외적인 것은 이리로 가고 있습니다 아 아 룬이 썼네 몬이 썼네 아 역시 아르카나가 많이 죽이면 많이 줘요 왜냐면 기본 경험치가 높기 때문에 많이 줄 수 밖에 없어 그래도 나름 3킬릴때 할만해 보이긴 한데 만족스럽진 않네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타작업이었으면 원킬 났을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이게 랩차 반감도 있고 템을 아직 못 맞춘거구나 이런저런 이유가 있긴하지 나는 뭐 최단시간 이동도 별로 생각없습니다 최단시간 이런거 할꺼번에 필더 몹이 237, 238 아 이번엔요? 제가 원래 정패나고 경축비 안맞고 하던데 처음으로 이제 정패나고 경축비를 쓰면서 하고 야 이거 템세팅 완성이 언제 될까 저 250 찍을때까지 못하는거 아니야 언제 될지 저도 궁금하네 어인지 그럴거 같기도 하다 그런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펜턴트는 원래 뚫고 있었죠 아이가 액을 껴스리 그쵸 눈을 어디게 발라야겠네 힌터를 발라야겠죠 точно 속삭いて 어라 많은 이제 민alted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에스페라... 에스페라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못 갈 것 같은데... 덴퐁 받고 쓰리키리면 어려울 것 같은데... 에스페라 덴퐁 받아... 제마나에 500점... 재구리.. 에스페라 덴퐁 에스페라 덴퐁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먹고 말고가 정해지겠지 온 기냐수로 클 거고 날마다 다르지 싹 대기 삼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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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거 콤보가 은근히 많이 불편하다 콤보 먹을 때마다 스킬이 안나가니까 나와 특성상 콤보도 잘 사이다 보니까 은근히 많이 불편하네요 딜이 안되니까 밀고나가기가 안되다 보니까 스탠스가 없으니까 자꾸 밀려나가 이제 1시간이 더 되다 보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예상 메소는 4천 4천은 7,800 700 정도 되냐 800 아 4,900 먹었네 포탈하고 이런거 다 들고왔으면 4,900인가 포탈하고 이것저것 안하고 하면 5천은 먹을거같고 몬스터는 5천은 이제 6,25 그래도 만마리 넘게 잡는데 아마도 만마리 넘게 잡는거같아 그래도 만때는 잡는거같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불렀습니다 3킬이라서 이건 뭐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 확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그의 그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